성경에는 우리에게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소의 마지막 설계에 너희는 하나님만 선택하라 아니면 이방 나라 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다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오직 한 사람 신앙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둘 다 필요한데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둘 중에서 우선 순위를 매기자면 돈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 금이나 음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둘 다 소중하다 둘 다 둘 다 소중한 것은 둘 다를 취해야 되지 어느 하나만 취하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뱀이 와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먹어야 되고 또 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합니까? 하나만 해라 하나만 즉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고 에벤이라는 것은 그 돌이라는 단어 속에 아부와 벤, 아버지와 아들 두 은약 관계가 있습니다 돌은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떡도 필요하지만 귀로 들어야 되는 진리가 필요한데 마귀는 와서 진리가 뭐 소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뭘 소중하냐 그거 팔아버리고 떡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 그런 거죠 여러분 수레바퀴가 있으면 둘 다가 균형을 갖추어야 똑바른 길을 가지 한쪽이 빵구가 나고 이러면 푹 찌그러들면 어떡합니까? 자꾸 좌측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쪽이 찌그러져도 한쪽으로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취하지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한 배우자만 섬기라 할 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다익선 많은 사람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굳이 배우자만 잠자리 해야 되느냐 마음에 들면 어른이 되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만 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왜 하나만 하느냐 많으면 많을 수 좋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돈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해놨는데 마귀는 이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돈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사람 위에 돈을 넣고 하나님 위에 돈을 놓으니까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놓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는 세 번째 주장처럼 하나님은 두 개 다 필요하다 하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는 버리라 하나는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를 악하다고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사단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좌쪽이든 우쪽이든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좌우 균형을 갖추어서 자동차 갈 때 이 타이어가 두 바퀴가 높이가 똑같아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게 온전한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눈 거죠 분리시켜가지고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도 않고 결혼을 해도 부부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악하다고 보거든요 영혼은 선하다고 보고 또 죄를 짓더라도 손이 죄를 지었지 영혼은 죄를 지었지 않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지 않는다 그러면 손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손이 때린 것이지 그 영혼이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지만 이게 분리되는 순간 사망입니다 사망 살아있을 동안에 분리가 안 됩니다 또 육체라는 것은 육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씻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씻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선하고 육체가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부패함 사람의 생각의 악함 거기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껍데기 육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씻기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병들여 있으면 하는 행동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약하더라도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힘이 센 사람도 그 힘이 악하고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조종하는 마음이 선하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돕는 데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악하면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한 말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가 악하다 영혼이 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그게 선하고가 없습니다 영혼이 씻기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악함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히려 육체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이라고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은 뭐였습니까? 육체는 악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고행주의를 해서 믿음을 키우려는 그런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육체에게 학대를 가해가지고 뭔가 신앙의 어떤 걸 과실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우리가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냐 배를 굽는 것이 무슨 기뻐하는 금식이냐 배를 굽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음은 괴롭게 하지 않고 몸만 괴롭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행동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또 몸이 아프고 병들면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굳이 주종을 따지라고 하면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뀐다는 것인데요 마귀는 또 영지주제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해서 육체로운 행동을 자꾸 죄악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가 뭘 봉사를 하려고 하면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마음이 동의를 하고 그 마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결국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몸으로 하는 것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부정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몸을 안 하고 뭘로 다 떼우려고 합니까 말로만 다 떼우는 또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다고 하면 두 가지를 균형있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남성 우월주의 또 여성 우월주의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남성을 너무 우월시키고 여성을 아주 종치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위치로 이제 남성의 지나친 우월주의를 좀 내리고 여성의 약화된 주권을 좀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지나치니까 이제는 페미니즘 그래가 여성을 높이고 남성을 또 무시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느 하나를 가리키면 한쪽에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개인의 인권 자유가 무시될 것이고 또 요즘 들어와서는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위사람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이런 좌우로 흐르는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좌우에 대립하는 좌우에 대립 진보와 보수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나누기보다는 성경으로 봤을 때 성경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어느 한쪽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제로 보면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인간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이거 다 네 마음대로 먹으면 된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육력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두 가지가 바른 수레바퀴를 가지고 그대로 쫙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질서 이 사람의 권위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을까 하느라 죽을까 하느라 또 하나는 만지지도 마라 이게 이제 좌우에서 지나친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죽을까 하느라 이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마라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마음속이 좋은 관대해지려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몇 가지 했는데 사람은 만지지도 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보수주의교회입니다 보수주의, 율법주의교회 하나님이 곳까지 가면 곳까지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보다 더 멀리 가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극우가 되는 극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멀리 가는 그게 극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치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또 하나 공동체를 위한 질서와 권위를 주셨다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면 되는데 우리나라 맨날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보수주의 사회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질서를 강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식들은 부모의 공경이 되고 또 아래사람은 유사람의 공경이 되는 거기까지는 성계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공동체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극우로 빠지는 것이죠 좌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 스스로 내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한 주권에 의해서 너는 남자로 태어나라 여자로 태어나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남자, 여자 같으면 비록 내 성향이 좀 여성스럽더라도 남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성향이 좀 발갈하고 남성스럽더라도 나는 남자가 될 것이다 그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멈추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좌파라든지 진보라는 쪽은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말하는 게 좋은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것이 바로 극좌가 되는 거죠 극좌 그래서 너희들은 극좌가 되지도 말고 극우도 되지 말고 둘 다 똑같이 나쁜 것입니다 좌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시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둘 다 주신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내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만이 옳고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그냥 악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고개에서만 묻혀서야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많은 곳까지만 가면 되지 왜 만지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느냐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공동체의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항상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영역에서 멈춰서야 되는데 무한한한 자유를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간통제가 폐지된 것도 아닙니까 인간의 자유롭게 하는 행동인데 그 자유가 가정을 파괴할 것이면 멈춰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거든요 또 동생이라든지 자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건 내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극좌에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우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극좌로 치다는 것 극우로 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게 안 그런 것입니다 오늘 까마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주보 칼럼에도 써놨는데요 우리는 까마귀로 하면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 왜냐하면 성경에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물이 가만히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나뭇잎을 물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이놈은 가서 썩은 시체 먹느라고 안 들어오니까 설교할 때 자기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까마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래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까마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두 가지 성계 기록 때문에 사람들은 까마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까마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준 것이 비둘기입니까 까마귀입니까 까마귀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자를 돕는 사람이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까마귀는 먹여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부정적으로 기록해놓은 데도 있고 긍정적으로 기록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를 가지고 그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것만 아니까 까마귀는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뒤에 것만 보면 까마귀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안 좋은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좋은 것인가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던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단지 까마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을 사람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까 합니다 불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교훈들은 누구에게 가르쳐주는지 압니까 예배에 대한 걸 가르쳐줄 때 바리세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송을 불러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가성 우물가인 남편을 다섯 명 두고 또 여섯 번째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상종을 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여자가 기구한 운명 보통 여자가 아닌 그런 자들을 델다 놓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좀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곳이면 몰라도 저곳은 내가 못 갑니다 저곳은 하나님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내가 저민족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결국은 요나를 따라가서 물고문을 시킨 다음에 다시 거기 가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회개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충 복음을 전해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충격에 빠지는 거죠 아니 왜 이럴 것 같으면 나를 보냈습니까 심판하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나 너희 속에 있는 그 편견 좀 버리라 편견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한다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도 버린다는 그 생각을 좀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가른 유다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입니다 가른 유다도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씻겨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신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거기서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안 주고 고차이지 사랑하느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의 1시대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분을 지어놓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 교회 이렇게 연합 행사할 때 보면 우리 교인이냐 다른 교인이냐 나 친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안 친하면 적대시하는 이게 바로 좌우로 치우친 신앙이다 적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치우친 분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치우친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아까 찾았던 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하나님은 둘 딸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마귀는 하나만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그 성도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안 믿는 밭에는 안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이한 자나 어려운 자나 비는 똑같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런 착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신자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장에는 영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냐 그걸 말하는 거지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온전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좌쪽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쪽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나 하나님은 동당해하고 지나친 것은 좌나우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수레바퀴를 놓고 지금 수레를 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꾸 안쪽으로 치우쳐가 계속 체바퀴 돌듯이 한 그릇 앞서 못 나오고 계속 여기서는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 이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두 개를 다 말하는데 내 성량이 어딘지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웃처럼 지내고 조금만 나와의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처럼 대하는 이게 바로 사고가 굳어진 사단의 깨에 빠진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교인이나 안민사람이나 동등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니까 근심하며 갔더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의 형식입니다 형식, 외형 형식이죠 그럴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자비를 행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형식 속에 담겨야 될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 옛날 보수적인 교회, 특별히 고신 같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엄청 중요시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은 화려한데, 선물로 말하면 포장지는 아주 화려한데 내용물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형식을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그 안에 뭐를 채워야 해야 됩니까? 내용을 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반대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형식은 필요 없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요즘 형식 쪽 다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담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담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선물해서 그 마음을 담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말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한쪽으로 치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내리되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다 11조를 철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의와 인과 신이 없도다 그 11조는 정신이 빠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형식과 본질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형식을 위주로 하는 거죠 저는 콩을 자를 때 보고 그렇다 콩 여러분, 콩 자라는 거 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껍질이 생기고 그 안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질이 자라면서 알이 생겨가지고 알을 보호하고 그러다고 다 되면 이제 타작할 때는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뭐 중요하냐? 중요하죠 형식이에요 그러나 형식은 형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콩이 익은데 안에도 아무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거두어 타작마당에 불 싸지르는 것입니다 그 형식 속에 알맹이가 자란다 알맹이 우리가 왜 이런 형식을 취하는지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돈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담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본질 이 두 가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균형 잡힌 이것이 되어 있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까마개를 대할 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까마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나와 친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또 나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하나가 좋으면 다 좋아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족만큼 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집안 원수가 가족이라 그건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원수도 어떨 때는 미워 죽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악인과 선인에게 불이한 자나 어려운 자에게 통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를 균형 있게 이렇게 취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은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